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택배노조원들의 갈등상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원들끼리도 분쟁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사나 또는 한국노총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파리바케트, 거기도 택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김포택배대리점 소장의 사망사건도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법민련 출신인 김경우 씨가 택배노조위원자들은, 민주노총사나에 있는 택배노조위원자들은 위장치업한 주사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장치업한 주사파들이다. 택배노조 간부들과 주사파 활동을 했던 민경우 법민련 전 사무처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민경우 씨는 북한 주체 사상을 추정했던 주사파였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법민련입니다. 법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 동안 맡았습니다. 민경우 씨가 최근에 김포택배대리점 소장의 사망으로 논란이 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 위원장, 그리고 김태환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다면서 택배기사로 위장치업했다. 그리고 노조 핵심 간부가 됐다. 이렇게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택배와 건설, 학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는 데는 위험결정으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정치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지금 정치적 고립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밑에 쪽으로, 노조 쪽으로 접근해서 지금 여기에 위장치업을 했다 하는 겁니다. 민경우 씨는 1983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지만 학생환동운동을 위해서 그만두고 이듬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1995년부터 10년 동안 번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가 돼서 4년 2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냈고 감옥에서 나온 뒤 민노당에 입당해서 한미 FTA 저지 집회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본당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미래 대안 행동이라는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입지사파에서는 나온 것 같고 중도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금 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 합니다. 민경우 씨가 폭란 영어를 보면 지금 택배노조에 주사파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건데 우선 민경우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민경우.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운동권에 있었고 법민련의 사무처장을 10년 동안 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감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출소할 때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을 했다는 건 자기가 사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경우 대표는 택배노조 초대위원장으로 택배노조 설립을 주도한 김태환 씨. 현재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이 수석부위원장인 김태환 씨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총학생연합인 서청년중앙집정위원장을 지내고 한국대학생총연합 한총년의 핵심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현장을 중시해서 학생운동 이후에 노동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 김태환 씨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고 2012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통합진보당 마포을 예비후보로 출마해서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014년 서울 용산에서 택배기사로 취업했고 2016년에는 택배노조의 전신인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를 이석기 전 통진단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현 민노총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이고 양경수는 얼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민경우 대표는 진경호 택배 노조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투신했던 주사파이고 내가 한국진보연대에서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좌파 성향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 민경우 대표는 여기서 정책위원회 부연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한국진보연대의 성격에 대해서 주사파가 만든 통일전선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전선조직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이직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직단체. 통일전선조직이라고 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한국진보연대 활동과 별개로 2006년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을 지냈고 2007년도에는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혁명열사령을 창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인 김정숙 등이 묻혀있는 곳인데 그가 택배기사로 일한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노조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대부분 다 운동권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에까지 가서 김정숙이 묻혀있는 곳을 참배하고 왔다. 이러니까 정말 택배노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진보연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도 주도를 했는데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김태환 한국태폐수습 부위원장과 함께 대책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대표는 박석훈 대표에 대해서는 유신투쟁을 했던 서울대 출신으로 주사파나 NL, 민족해방보다는 PD, 민중민주성향이 강하지만 미스터 집행위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진보가 주관한 거의 모든 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석훈 씨는 곳곳에서 단체, 곳곳에 자파단체들이 모이는 곳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길을 입고 가운데가 박석훈, 진보 대표, 박석훈 대표입니다. 진보.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대표. 그 옆에 탁자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김태환 택배노조 수습 부위원장. 김태환 택배노조 수습 부위원장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주사파들이다. 주사파.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고 택배를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밑에 바닥에 들어와서 지금 운동권,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대표는 택배노조의 투쟁이 통진장 해산 상태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진보당의 지지시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아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노동운동판에서 새가 강하지 않던 주사파는 2001년도 정민주노동자정국대회를 만들고, 2004년부터 2005년쯤에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후 주사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하거나 또는 민주노총의 중앙간보를 하는 등 이른바 상청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주사파가 상청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민노총 중앙간보를 하거나 이렇게 상청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주사파들이다. 자, 2013년도에 그러나 이석기 사태로 통진당이 해체된 상황이 되고 난 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해체된 뒤에 주사파 중에 상당수가 통진당을 개성한 민중당으로 모였는데 통진당 사태의 여파로 정치권이나 대중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민경호 대표는 정치적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히자 주사파 활동가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는 상청 활동에 맡기자 이른바 하청 활동에 뛰어든 것이라고 하면서 택배나 학교의 비정규직 또는 건설과 마트 등의 노조 운동은 주사파 활동가들이 주도하고 있고 주도하며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정치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사파들이 대부분 장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택배 노조는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 깃발을 택배 터미널에 내걸고 이석기 석방 현수막을 차에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여러 차례 응원차 택배 터미널을 방문했고 조합원들은 단체로 진보당 입당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민경호 대표는 마터 노조를 만들고 21대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김기환, 마터 노조 초대위원장도 자신과 함께 한국진보연대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경호 대표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택배 노조 집행부가 사과하기는커녕 노조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을 선택했다는 것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있어서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꿈꾸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통진당 해체 이후에 민중당으로 흘러갔고 그 민중당들이 이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마트, 택배, 건설 이런 노동계에서 쫙 뿌리를 받고 지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주사파들이 여기에 쫙 장악해가지고 우리 사이에 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뿌리를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으로서 더욱더 확고한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주사파들이고 그들이 활동이 더 견고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반드시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